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, 제발. 1500개, 500개. 어, 바로 13명도로 오늘. 자, 많이 기다렸죠? 내가 말했잖아. 3위채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. 1,581개 구요 3개 나오면 개꿀 2개 나오면 목표 달성 1개 나오면 열받고 지금 서버 렉이 너무 심해요 지금 팀장이가 1,000개에 2개 뽑았다고 했나? 후식을 들었어요 과연 몇개 먹을 수 있을지 100개에서 용카이도 뽑았어요 말이 안돼 저렇게 타고나게 운발받는 애들은 마련 사비형은 0개 뽑으실 것 같아요 용카 착한 소리를 다 하네 자 일단 무료뽑기부터 가볼게요 자 별별이 반갑고요 자 무료뽑기부터 시작을 하겟 하겟 lun duas 게임 굳이 올라간 자 이건 그냥 건너뛰기 오 나왔네 아 킥번디씨 그래요 그래요 개번디씨 어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간다 어 근데 용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소문이 헐 야 안돼 야 그건 안돼 용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돈다고 야 지금 여기에 1500개 걸건데 최강생물 카이도 정했다고요 출발 어 우리 불꽃남자님 오랜만에 오셨네 1750개 썼는데 안 나왔어요 어우 미치겠다 아 아 이거 안 나올거야겠네 이거 건너뛰기 자 일단 한개 베렸어요 자 일단 한번 베렸고요 50개 썼어요 자 이제 100개 가요 자 출발 사비 형 저의 운을 나눠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난 나의 운으로 가야겠어 원 투 아 이것도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죠 그냥 건너뛰게요 아 아 자 세 번째 세 번째 300개 만에 얻었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너무 안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막 아 이번엔 황금기빠 아 왜 이러지 이거 어 건너 어 어 이상한데 자 자 한번 더 한번 더 가요 어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아 그래도 화이팅 하세요 아 야 왜 이래 이거 아 아 아 이거 내가 하는 걸 알아채 와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미쳤는데 이거 어 순식간에 200개를 날렸네 잠깐만 아 아 와 진짜 미친거 아니야 자 다시 가요 아 아 등장홍률이 어느정도인데 아 0.2% 씨 자 갈게요 어 이번엔 황금기빠 질거 같죠 그쵸 하나 둘 셋 와 자 이런걸 이제 기대해보는 거예요 자 점프 자 원 투 제발 자 아 직점자가 뜨네 뭐야 이거 아 트러프나이 씨 더 꼽는 거예요 카이도 꼽는 거야 아 아 아 아 오니키드 오니로 함정 조심해요 오케이 알았어요 하라고 잠깐 아 아 아 아 아 아 함정 함정 조심하였는데 함정 바로 올려드렸네 이씨 아 방금 진짜 설렌네 완전 설렀죠 방금 다시 공격수 아론 아론 아니야 아 아론이 왜 나오는 거야 아 아론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 나왔다나 그냥 아론 와포르 바르톨로메오 아 자 좋은 기운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다시 출발 아 방금 키드 나올 때 진짜 나오는 줄 알고 어 이거는 황금깃발 각이다 아 황금깃발 각인데 그래도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자 달려 달려 올라 달려 자 잘 요시 1 2 자 이번에 조금 느낌 좋죠 자자 괜찮은 느낌이죠 함정에 빠지지 않게 모두 조심 방어 아 호흡 자 득점상 뭐야 아 호시록 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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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물 한잔 마시고 이 해답도 망설일 수 없죠 원 투 아 몇 개 쓴건가 350개 썼어요 350개 해서 키드 하나 얻었습니다 오 이거는 금깃발 각이죠 아 빨간깃발이네 아하 그래도 뭐가 하나 뜰 것 같기는 한데 맛집이네 그래 맛집이다 맛집이다 여기 웅카 맛집이다 자 쿠로 오비 뭐가 하나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씨 그렇지 뭐가 하나 나올 것 같지 느낌이 좋다 등깃발은 아니지만 좋은 느낌인데 천천히 봐야돼요 어 방어 방어 수비 수비 아 쉬워 와 진짜 소 크레이지다 진짜 와 아 그 으 하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